오늘은 여러분께 국내 결혼보다 국제 결혼이 금전적으로 이득이라는 재미있는 내용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한 남성이 미국 백인 여자와 결혼했다 라는 글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과는 상판 다른 결혼 문화를 보여주게 되죠. 바디 프로필 안하고 프로포즈 간단하게 장소비 10만원 쓰고 선물 하나 안 사주고 했어. 브라이덜 샤워 같은 허영심 문화 안했고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100만원 주고 했고 결혼식 드레스는 셀프 웨딩 드레스 구매했어. 여행 예약하고 태교 여행 다녀오자 했지만 와이프는 싫다고 돈 아깝다 말했고. 결혼 기념일에는 베트남 쌀국수 먹었음 인당 10만원 뷔페 가자 했는데 돈 아깝다고 반대하더라. 라고 말하며 한국에서 하는 결혼과는 아예 다른 느낌으로 결혼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성비 있고 서로 사랑하는 결혼에 대해서 외국은 한 여와 다르게 결혼식 비용이 싼 대신 프로포즈 반지가 비싸고 다이아 존나 큰 거 써. 라고 기싸움을 시작하지만 다이아 반지 종로에서 130만원 주고 맞췄어 라고 그렇게 허영심 넘치지 않는다고 말하죠. 우리 한국 여성들께서는 기를 쓰고 비싼 곳에서 프로포즈 받고 결혼식에 돈 처바르고 싶어 하는데 외국 여성들은 마인드가 다른 게 보이시죠? 혹시나 한국 여성들은 어떤 식의 프로포즈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내용 준비했습니다. 이 한 여의 지인께서는 풍선 촛불의 디올 목걸이로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인은 행복하다고 자랑을 인스타그램에 했죠. 하지만 우리 한 여께서는 그게 불편하고 짜증났는지 여성시대에 비꼬는 글을 작성합니다. 다른 한 여들 역시 프로포즈 뜻 모르나 신혼집에서 프로포즈를 왜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데 우리 한 여들께서는 호텔에서 샤넬 백티파니 반지 받지 않으면 프로포즈로 쳐주지도 않는다는 게 보이시죠? 참고로 디올 목걸이는 약 100만원 정도 하는 가격이고 이 정도 가격 가지고는 여성시대에서 조리돌림 당하는 가격이라는 사실. 가성비 데이트 해주다가 자취방 프로포즈 받았어. 싸워서 호텔방 취소하고 화해 후 프로포즈 준비한 건데. 호텔방 8만원짜리에서 하는데 이거 맞냐. 라고 남성의 정성을 비웃는 우리 한 여. 8만원짜리 호텔에서 프로포즈 했다고 헤어진다 말하고. 갭해주고 싶다 말하는 우리 한국 여성들. 아까 보여드린 미국 여성과 반응이 정말 다르죠? 여성시대에서는 아예 대놓고 한국 남자 프로포즈 근황이라 적어놓고. 남자분이 자동차 글로버 박스에 꽃 넣어둔 걸 조롱하며. 아 시발 짜치네 진짜 꽃값 해봤자 5만원 정도일 건데 저게 뭐하는 짓거리야. 저 차가 선물인 거지 가성비 프로포즈 자랑하고 싶냐 의휴. 저딴 거 받으면서 결혼해주지 마라 진짜. 18 죽여버린다 이 나라 한남들은 너무너무 하찮네 시발. 이라면서 남성의 프로포즈를 비하하고 조롱하고 가성비라 욕하는 모습이 보이시냔 말이죠. 프로포즈는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 함께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내 사랑을 고백하는 방법일 수단일 뿐이지. 인스타에 개질할 허영심을 보여주며 내가 이렇게 돈 많은 ATM이랑 결혼한다고 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란 거죠. 우리 한국 여성들은 남성들의 모든 행위를 돈으로밖에 생각 안 합니다.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린 이 내용 어디서 조작해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 이 영상 설명란에 제가 여성시대 링크를 하나 걸어놓을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들어가서 대한민국 20대 30대 여성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커뮤니티의 여론을 확인해보세요. 사랑보다 금전이 우선시되는 대한민국 여성들의 민망한 자화상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저런 인간 말종들 본 모습 드러내는데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미국 백인 여자와 결혼했는데 프로포즈 간단하게 장소비 10만원짜리에서 준비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셨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셨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셨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